야, 준비는 다 끝났냐? 예, 준비 완료입니다 얼씨구, 옷까지 아주 제대로 갖춰 입었구만 이미 마음은 기사나 매한가지입니다 기압이 팍 들어갔구만 그 기압으로 일이나 하자고 예, 알겠습니다 너, 몬스터 헌터로서 마지막 일이다 실수하거나 얼터면 맞을 줄 알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대답은 잘해요 가자 예 이 녀석들이 다 이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유일한 풀떼기를 다 먹어 치우는 녀석들이지 먹보드립니까? 그것보다 질이 나빠 이 녀석들이 곡식을 다 먹어 치우는 바람에 그걸 주식으로 삶는 작은 동물들이 개체수가 확 줄었지 그러다 보니 생태계가 엉망이 됐어 파이프라인이 엉망이 돼버렸다는 거다 그렇다고 이 녀석들을 멸종시킬 순 없으니 개체수만 어느 정도 줄이자고 알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자, 그럼 가볼까? 미리 말해두는데 발목 잡지 마라 사장님이야말로 발목 잡지 마십시오 아하, 갑분하군 그렇습니다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자, 그럼 지도는 잘 챙겼겠지? 너, 길 잃고 헤매면 죽여버린다 걱정 마십시오 이미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하여간 대답은 잘해요 대답은 제가 가장 잘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, 그래 알았으니까 소리 좀 그만 질러 뭐야 인마 왜 이리 조용해? 아닙니다 그냥 좀 섭섭해서 그렇습니다 섭섭해? 이거 웃기는 놈이네 인마 네가 정한 일이잖냐 섭섭하니 어쩌니 할 거면 때려쳐 그럴 일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가 춥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몬스터헌트에서 지냈던 것 잊지 않겠습니다 나 뜨거운 소릴 잘도 하는군 야, 됐고 빨리 가기나 해 오쭈 안 가? 발걸음이 안 떨어집니다 그럼 내가 간다 여왕 아가씨는 걱정 마라 네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잘 지켜볼 테니까 믿고 맡기겠습니다 기사 시험에 떨어졌다고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붙을 때까지 물고 늘어져 네 알겠습니다 꼭 알아와라 크라운 코어를 없앨 방법을 예 진짜 간다 건강해라 인마 사장님이야말로 건강하십시오 반드시 기사가 되어서 크라운 코어를 없앨 방법을 알아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곳은 제 고향이니까요 그래, 그래 알았으니까 빨리 가 가겠습니다 이봐 너 저 말입니까? 그래, 너 용쾌 여기서 살아남았구만 살아있는 겁니까? 가족이고 친구가 다 죽어버렸는데 그러길래 왜 가만히 있는 몬스터들을 건드렸냐 냅두면 온순한 녀석들인데 우리도 살아남았어야 했으니까요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? 물어봐 전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?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남자는 직진이지 직진? 그래, 남자는 직진이다 무슨 일 있어도 앞으로 나가야지 너 정 갈 곳이 없으면 내 회사에 들어와라 좋은 몸을 가지고 있군 뭐 생긴지 얼마 안 된 회사에다가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긴 하지만 생각 없이 일하기엔 좋은 곳이지 무슨 회사입니까? 몬스터 헌터 젠장 이거 영 심심해지겠구만 저는 취정 받는 검색 법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.